지금 해바미가 이 쥐돌이를 거의 1시간 가까이 갖고 놀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재밌어? 에구에구 난리 났어 지금 아 난리 났어 저 온 동네 쥐를 다 잡을 기세예요 해바미가 해바미 봐봐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이야 진짜 빠르다 무슨 일이야 이게 지금 우리 해바미 야 너 5대5 삼촌보다 쥐 잘 잡겠다잉 점프하고 난리 났어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 쥐돌이 사랑해 아휴 숨차 숨차 응 우리 애기 숨차 숨차서 쉬어야겠어? 지금 1시간을 갖고 놀고 있어 진짜 1시간을 대단하다 우리 해바미 엄청난 의지야 너는 훌륭한 사냥꾼이 될 수 있어 응 꼭 껴안고 있는 거 너무 귀엽다 적과의 동침인가? 응? 먹는 동침이 아니고 이게 알지? 해바미 엄마 쥐 주세요 오늘 저녁 그거 먹자 해바미가 잡은 쥐돌이 먹자 어때? 콜? 해바미 할 수 있겠어? 응? 엄마 뭔 소리 하나 지금 귀 쫀끗쫀끗하고 있는 거 보세요 해바미 그거 엄마 주면 안 돼요? 아휴 귀여워 아휴 힘들다 이제 힘들다 그치? 애기 그만 놀아 아휴 힘들어 아휴 힘들어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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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랑 같이 놀아 쥐랑 껴안고 있어 응 사랑해요 해줘 사랑해요 해줘 우리 해바미 쿨톤이야? 파란 쥐돌이가 맘에 들었어? 응 사랑해요 해줘 응 쥐돌이 사랑해 같이 친구하자 아휴 귀여워 힘들어 힘들어 지금 힘들어서 뻗기 직전입니다 누가 쥐인지 모르겠네 쥐똥구리와 쥐돌이 안녕 쥐똥구리 쥐똥구리 안녕 지금 포우가 와서 예쁨을 받고 있어요 포우야 맘마 먹고 있어 우리 포우 진짜 드셨어요? 아이고 우리 포우 어르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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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시원해 여길 극극극극 해줘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흐흐흐 귀여워 졸려 해바미? 응? 해바미? 응? 해바미? 인형한테 깔렸네 우리 해바미 어떻게 하면 좋아? 지금 잘랑말랑 아침에 엄청 까불고 놀다가 잘랑말랑 했는데 다 식겠네 에휴 밟아 귀여워 으응? 너네 왜 깼어 왜에? 해바미 사료를 해바미 지금 어? 애기 사료 지금 탐내고 있는 거지 너네 Azerbaijan 야기 밥 먹고 있는 노랑둥이 아가 참치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으헤이 으흐흐 나와봐 으흐 까까? 야 잘 받아먹네 야 너 착하다 엄청 착해 사람이랑 많이 친한 모양인데요? 아이고 맛있어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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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전해 엄청 얌전하다나 진짜 아몽이 처음 봤을때 느낌인데요?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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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푸딩이와 아몽이 주니어 같습니다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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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치아 아이치 착한 애기 맛있어? 아이치 너무 잘 먹어 한번 먹으러 온 상품이 은 이빔 잔 뭐обы놨 아이치 너무 남은 수uv 안 먹으면 되게 못 먹는데 ㅎㅎ 어때요? 왜 뛰어? 추가 먹어 봤어? 안 먹지면 되게 못 먹는데? 맛있어? 돌아가 쪼꼬미 쪼꼬미 또 와 이따 저녁에 또 와 옥견 이모랑 코니 이모랑 같이 밥 먹자 우리 옥견이 어떻게 하면 좋아 옥견아 우리 옥견이 이두둑이어야 될거야? 응? 옥견이 저녁에 먹으면 이두둑이랍니다 옥견이 저녁에 먹으면 이두둑이랍니다 이거 먹자 아지매 아지매 유케이스 노랑둥이 옥견이 옥견이 오늘 같이 캡 먹자 옥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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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장마철이라 장사가 안되는 우리 낚시터사장님 으음 호시 가장님 장사 안 돼도 힘내세요 아시겠죠? 아지매 아기야 엄마 나갔다 올게 잠깐 응? 너 저거 대나무 러그랑 엄마가 대나무 러그랑 선풍기 사올게 알았지? 덥지? 아이고 우리 오두막엔 아주 조그만 선풍기 사러 갑니다 자식 귀여워 이러고 있어 오늘 바람 그래도 많이 분다 어휴 조심해 조심해 이러고 있어 귀여워 지금 우리 별채기들 닭가슴삭 쌀러나온 거를 먹고 있어요 애들 예전번 못하는데? 응? 얘들아 배불러? 배부른가? 오늘 허겁지겁먹던 애들인데 시원치 않아 시원치 않아 차차 왜 안먹어? 차차 좋아하던건데 지금 이내 야밤에 뛰어다니다가 오키는 뻗었습니다 오키야 오키야 오키 뻗었어? 어? 신나게 뛰더니 눈 또롱또롱한거 봐 개집애 오키 또롱또롱 우리 우리 보보 보보야 우리 보보 뛰었어? 으유 귀여워 우리 효꼬미 오키야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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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엄마랑 똑같이인거 같고 아몽아 컴온 우리 아몽이 옳지 짱 멋있었어 우리 아몽이 우와 짱 멋있었어 우리 아몽이 짱이야 아휴 진짜 만났다 하면서 싸워 만났다 하면서 싸우지 좀 마 몽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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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휴 진짜 숨새끼들 흥 귀여워 하하하하 거니야 닭먹어 consequences 으희가 그렇게 왜 웃는 게 미친놀 precisamente 혜연이 여기서 놀고 있어봐 아이고 얘들아 싸우지마 지금 오두막이 와서 애들이랑 놀고 있어요 근데 모꼬가 엄청 애교를 부리네 모꼬 왜그래? 오데오는 뭐 그렇다치지만 모꼬가 찰싹 붙어갖고 뭐하는거야? 아이고 오데오 아빠도 입통 좀 받자 남새끼야 관중 웃을끼야 관중 웃을끼야 남새끼야 지금 여기 오두막에도 선풍기를 놔줬더니 애들이 잘 노네 응? 시원하지? 바람보니까 앉아? 네 내일은 제습기까지 오니깐 좀 더 뽀송한 오두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좋다 어디 놀러 온 것 같다 여기 이러고 있으니까 응? 자리온 수박 두들리면서 놀러 온 것 같다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어디오 모꼬가 웬일이야 모꼬가 이렇게 귀요미 해 귀요미가 됐어 응? 모꼬야? 그렇지 앉아 아 응 여기 앉아 그렇지 다 있어 좋아 아이고 좋아 그루루루루루루 이렇게 애교를 부렸어 어 자꾸 어디다 응 꼬르대 진짜 대지마시라구요 부담스럽다구요 어 어디 어디 엄마한테 응 꼬르들이대고 있어 음식이 야옹아 비켜 추워 아 귀여워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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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무릎에 올라와볼래? 엄마 무릎에? 어떤 거 같아? 먹고 올라와봐 먹고가 무릎에 올라왔어 무릎이 무릎이 목구도 무릎냥이예요 무슨일이야 목구야 무슨일이야 목구야 어머 세상에 목구야 우리 목구 무릎냥이였어 무릎냥이예요 우리 애기 침양이 다 됐네 좀 더 가만히 좀 있어봐 자꾸 먹고 두리디지 말고 왜 저래 진짜 목구 좋아? 아이고 귀여워 우리 목구 목구불냥이예요 오빠 5대5보다 더 얌전한데? 뭐야 이 새끼야 이거는 점입니다 목구 입술에 점이 있어요 그렇지? 점이에요 선풍기 틀어서 시원하지 불가능 지금 여기 선풍기 바람을 쐬면서 목구랑 이렇게 앉아있어요 목구는 무릎냥이였네 몸구는 무릎냥이였 아이고 좋다 오이치 진짜 배치랑 닮았네 잘자 여러분 억전이가 글쎄 억전아 공디 팡팡 보여주자 일로 와봐 공디 팡팡 공디 팡팡 공디 팡팡합니다 억전아 엄마야겠다 짜증나 애교 이 신병 말기를 극복하고 애교냥이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옥끼안이 근데 아직까지는 깜짝 놀라는 편 되게 옥희랑 비슷해요 그 놀람의 포인트가 야 엄마 쓰레기 버리고 와야 돼 놀고 있어 문내끼리 알았지? 귀여워 북 Simon 마일로 신경쓰